아 이게 다 좋은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않아가지구 자 여기 들어가서 아니 대체 왜 아이템이 아니 호춤이 바뀌었던거야 이거 정말 사람 뻑치게 다시는 바뀌지마라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이퀄리티를 유지해야한다고 이퀄리티와 이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먹고있구만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일인줄 알아? 어 아레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? 음 누군가 방종을 했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 타이밍에 이렇게 갑자기 시청자가 늘어나니까 누구야 땡큐 마가이버 땡큐 마가이버 땡큐 마가이버 땡큐 마가이버 땡큐 마가이버 웃자고 하는 소리에요 어쩔수 없는거니까 그럼 자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되는데 메가ora 촤 sew 쉐리 형님 엑스컴 엄청 열심히 하시는대로 합자誔 합자 이런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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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서 저쪽으로 좀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오늘 케이스5까지 끝내겠네요 내일 봐서 식스하고 식스가 아마 이게 본편이 케이스 식스가 아마 마지막이 그 다음에 비켜줘 뭐 엑스컴이요? 아 나 몰랐는데 나 엑스컴 있더라고 엑스컴2 본편이 있더라 나 몰랐어 나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누가 선물해준게 있었나봐 내 돈으로 산적이 내가 내 돈으로 내 돈 주고 산 기억은 없으니까 누가 누가 선물해준게 있긴 있더라구요 하지만 별로 하고 싶진 않아 이 바나나는 있는데 왜 자 다 먹고 자 이 친구랑 얘기해갖고 지하로 내려가봐야죠 뭐 무슨 스페셜 딜리버리 폭발 물 뭐지 안녕하십니까? 너와 함께 와요? 그래 저 밑에 엑소슈트가 있는 좀비가 있다는데 별 강력하지도 않은 NPCA가 같이 가봤자 진만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왠지 기분이 더럽구만 자 위치야 뭐 아니 뭘 또 빅치 이거 아니 왜 갑자기 또 감상파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다 그 때문인데 이제 와서 소름 돋는구만 자 나와라 나와라 엑소슈트 엑소슈트 이번 좀비야 자 일단 다 정리하면 되네 자 일단 다 정리하면 되네 자 일단 다 정리하면 되네 알아요 bombs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오신 곳이 자 약한 부분을 찾아서 복발시킨다 여기네 설치 안 벗어나도 되는데 바로 들어가죠 느낌이 영 좋지 않는군 카메라요? 이 카메라 셀카도 찍을 수 있죠 현은 왜 내미니? 죽어라 아 이 길이 나이잖아 자 어딨냐 무시해 무시해 자 마음의 눈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의식의 이름으로 진행하면은 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자 확인 뭐지 케이스 파이브가 마지막 식스가 마지막 아니었나 이 게임 뭐여 단합데이 하고 있었어? 이럴때는 불 피워놨으면은 돌판이라도 하나 가져다가 300살이라도 구워야지 여기만의 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다는 걸까요? 그 길이 다운 것 같은 그 길이 다운 것 같은 이 길이 다운 것 같은 그 길은 사람으로 그 길은 남은 사람으로 그 길은 그 길은 어르신은 과목을 잊지 않습니다. 하지만 과목을... 그것도... 그것을 죽을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. 그들의 손을 잡았다. 하지만 지금...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. 자 저걸 박살이는 걸 막아야죠 저 자료가 필요하니까 예, 나 큰일이야 저 함드드라이브 필요해요! 그리고 내 얼굴이 닦아야죠! 자, 함드디스크를 되찾아라 아이야 브래드! 함드드라이브 필요해요! 도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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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싸우는게 아니었나? 비켜! 앗 뜨거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왠지 이렇게 뛰어도 결국에는 얘랑 싸울 것 같은 일이 불길한 느낌은 걸까? 아우 에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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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할 시간을 줘야지 인간적으로 잘 비켜 다운할 때 우주가 화가나봤데 우주가가 화나나봤데 spies이 주로 아니, 내가 죽게냄새 그게 없을 거예요. 잔치, 제가 죽을 때에도 죽을 건가, 그래서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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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죽게냄새가 죽게냄새가 좋아해요! 나을 바질 야, 칼도드!" 나의 약속과 깜짝인 거예요! 좀 살려주시지요. 아 아 아 베 XG가 부수고 obec사 아 내가 잃어버렸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Dr. Russell Barnaby, Epidemiology and Entomology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는 여러 도검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이 좀비 사태가 원래 미국 국방성이랑 미국 정부가 관여가 돼 있었는데 이 편부터 항상 아니 이런 비추 안돼 이 머리건 가발은 안돼 이 옷은 안돼 그래가지구 너는 최고의 비축이 없을거야 이 시간에 맞춰야 할거야 응, 너는 계속 말하는거야 함드드라이브에서 걷고 지금! 미안해, 프랑크 안녕 그럼, 뭐? 미니골프가 없지? 사건 5 완료. 아무튼 그래가지고 몇번이나 프랭크가 국방성이랑 미정부가 종기사태 일으키는거 폴로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지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어. 그런 원같은 경우도 그랬고. 원 이후에. 수석특파. 그래. 무리건을 화나게 했으니 이제. 의대과를 치르게 돼야지. 근데 아이템 회복약 좀 먹자 이씨. 준비는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. 궁금한게 이거인지 따라 더러워볼 거에요. 안 되는거야. 이리와 그 놈은 이씨. 어떻게든. 더 승인하겠습니까. 이거 거의 안 됐어 브로키야. 브로키야. 스프링할거 아니야? 요건 참 없어집니다. 같이 이렇게 넘어간다. 여러모로 사람 눈빡지게 만드네 미스터 츄 입술 위에 츄 달콤하게 츄 는 기쁘 아유 비켜 빅추 잡아야돼 나도 시리오스하다 꼭 그리야만 했냐? 꼭 이리야만 해? 미스터 너는 큰 문제없어 그니까 또 큰 문제없어 아 진짜? 그치? 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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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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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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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라고 이 찹꽃들아 랏트! 여기 정말 손을 사용할 수 있겠네 빅스는 카리빈 석에서 뛰어 이 찹꽃 랏트! 여기 진짜 손을 사용할 수 있겠네 빅스는 지나서는 카리빈 석에 기다려주세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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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트로 플라자 키트로 플라자 이 증거는 제 것입니다 자 키트로 플라자에서 빅이 앞길을 막아라 칼더가 온다 칼더가 네 우리가 맞아요 마디가 반박 onda 이장 이 빅 1967 캬 카메라를 백업해두고, 하드디스크에 해주는 원본은 박살내버렸죠 그런거에요 안좋아 그래 너 이거 나무 널 날 날 날 날 너무 빡지게 만들었어 너 이제 죽었어 저거 22개월 내 마이크랑 똑같은 22개월 할부였다고 카메라가 한두편 하는것도 아니고 야 빅 아 빅 진짜 정말 빅주다 어 들려 아니 전혀 전혀 잘 못하고 있어 인마 죽겠어 엑소쇼트 엑소쇼트 이 전혀 어어어어어어어어 하지만 난 나에게 컨트롤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시고 빠지기 시고 빠지기 시골 빠지기 슈턴 연속무기 Board remember equal, boss 이 방법은 이것 절대 죄송하네요 frozen 자, 칼더의 좀비들하고 싸우는데 무슨 플랜이 있는거니? 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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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 4 5 5 5 5 5 5 6 7 자, 그만...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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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디가니? 아이야! 아 그래요? 아 미안해요 어 재미없다는데 어쩌겠어요 다른 박스 못해 다른 박스 못해 어그로꾼이니까 시켰습니다 나 표정 하나 붙는거 모르고 굳이 쩔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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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뭐 저번 입장에서도 내가 안입고 깼지 게임에서 돈버는거 자체 그럴만해 왜 우선은퉁을 배불렀어? 왜 우선은퉁을 배불렀어? 왜 우선은퉁을 배불렀어? 아 정말? 지척하겠어! 왜 우선은퉁을 배불렀어! 루브루스 필요하겠어? 다른 박스 못해 자 다시한번 붙어보자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야 야 회복작은? 회복작 위험이야 그러나 쫌같아 넌 넌 넌 넌 아아악 그니까요 그 왜 하필 빅츄같은 애가 나와 갑자기 이 시리즈에 사실 아군중에 바람하는 캐릭터는 맞지 않았는데 그니까 그것도 나름 주역급인데 바람인 캐릭터는 거의 없었거든 예전에도 그렇고 아이 뭐야 빠다 부셔나보네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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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피폭이 늘어났어 여기가 노래도 거의 안먹었거든 너너너너너들 한번 더 뛰어 어디냐? 헤헤 장구해보칼라그래 빅! 빅! 주인가요? 놀랍게! — 샐러드! — 굳을 구간다! — 호랄라! — 호랄라! — 시에 맞게 된다! 감사합니다.